음악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홍콩선사 OOCL이 이달 들어 삼성중공업의 2만 1100TU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일본 MOL과 대만 에버그린도 2만TU급 컨테이너선을 각각 6척, 11척 발주한 바 있습니다. MOL은 삼성중공업과 이마바리조선에서, 에버그린은 이마바리조선에서 초대형 선박들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2만TU급 선박 발주량은 총 23척으로 늘어났습니다. 1만8천TU급 선박까지 포함할 경우 신조 발주부는 72척에 달합니다.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라인도 2만TU급 선박 10척의 신조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글로벌 선사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